타고 싶은 색깔을 골라. 나 하늘색. 난 화이트. 난 블루니까. 주연이는 바지 입었지? 네. 내가 1번. 주연이가 2번. 주니가 3번. 유니가 4번. 오케이. 안전사항. 준비됐어? 예. 간다. 구비고. 야, 안전 안전 제일. 제군들 안전 제일. 깜빡이. 깜빡이. 응? 깜빡이. 재밌다. 깜빡이. 깜빡이. 깜빡이, 유리야. 깜빡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누르고 왼쪽으로. 가자. Medicine. 여기 여기. 귀여워 뒷모습. 갑시다. 왕. 갑시다. 완전 재밌어. 오우. 재밌는데? 매력 있어. 이래서 오토바이 타는구나. 에이, 재밌다. 아쉬워네. 이야, 너무 재밌다. 우리가 다들 운동신경이 나쁘지 않아. 냈다. 그렇지? 그러니까 나 아까 처음에 조금. 나도 좀 무서웠어. 무서웠어? 타나 보니까 알겠어, 답을. 타거란 선택이야. 차만 타고 다니면 재미없잖아. 야, 마음에 든 사람 있으면 야타 좀 해. 응? 아우, 완전 좋아. 뭐래? 아우, 애들이 귀가 이렇게 안 좋아졌어. 언니 가자. 거의 좀 빨리 가면 안 돼요. 재밌어요. 앞에 브레이크 있다. 어디 가? 앉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앉을 때? 고등어 애들은 잘 안 탄다고. 어디서 왔어요? 야, 어린 애들이나 열심히 타는 거지. 올라가기는 원래 롤러 타라는 게 아니야. 알아? 앉아, 앉아. 느낌 알아? 앉아, 앉아. 느낌 난다니까. 아니, 앉을 때는 일단 덥잖아. 언니 다리 되게 길어 보인다. 아! 이렇게 하셔줘야지, 어린애처럼 뭐 하지. 이렇게. 이렇게 해 봐. 이렇게 해 봐. 이렇게 해 봐. 다리 좀 모아 봐. 아니면 좀 터프한 스타일로 진이야. 아니면 좀 터프한 스타일로. 이게 낫겠다. 네가 안 무거워? 뭐가 무거워? 무거워? 무겁지? 자연스럽게. 무겁지? 헬메 써야 돼. 넘어지마. 그리고 앉을 때. 역시. 역시 못 깨는 거지. 역시, 이제. 야, 우리 마음으로 손 잡아주지 않아. 스스로 일어나야지. 스스로 일어나야지. 먼저 일어나. 인생은 스스로 극복하는 거야. 그럼. 나 무릎 보호대 안 했어. 큰일 날 뻔했네. 어쩐지 하고 싶더라고. 언니, 디제이 박스 있어. 뭐? 디제이 박스. 노래가 신나야지 재미있을 것 같아. 이거 아니야? 이거. 느낌 있게. 언니가 어떻게 앉으라고 했지? 빨리 해. 실 때는 할매스 벗어야 돼, 무조건. 이렇게? 야, 유리 연기 들어갔어. 나 더. 스파이더. 뭐해. 이렇게 해. 어? 4번. 4번. 우리 불어. 나 안 움직이고 안 움직이겠어. 무서워. 좋다. 주연이. 오른발, 오른발. 나 약간 초기 같은 듯하다. 너도 바로 굴러. 가만히 있지 말고. 바로 못 하겠어, 무서워. 야, 이리 와. 나에게 오른발. 이제. 어떻게 해? 준비. 어떻게 바꾸다고. 어떻게 바꾸다고. 야, 민준 착장 아니야? 야, 나 팔 길어질 거야. 야, 팔이 길어 놔야지. 한번 볼게. 기원아, 여기에서.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진짜.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지연이 지금 자고 이를 안 부른 거 아니지. 제1이 필요하다. 제1이. 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뭐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일어나. 빨리 일어나. 진짜.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아이고, 힘들어. 또 한 번 가야 돼. 우리 노래 중에 섹시한 거 있었어. 화이트, 화이트. 그래, 화이트. 화이트 한번 갈까, 화이트. 화이트. 황정만. 화이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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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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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거 뭐야. 여기가 황남동 유명한 황남동이야 얘들아 느낌이 있네 한옥집이 많아서 이쁘네 껌 없어 껌? 너무 덥다 덥다 덥긴 덥네 우리 약간 그거 같나? 그거 뭐지? 범죄화이드들 건들거리면서 걸어야 돼 붙으라고 일자로 붙은 거 아니야? 어떻게 더 멋있게 해야 되는 거야 그만 봐 나중 너무 부끄러워 이렇게? 정말 잘 어울려 유일 갖고 가 정말 미팅이 될 수도 있어 정말 잘 어울려 이것도 금방 익숙해질 거야 처음이 힘든 거지? 그렇잖아 주머니에서 손을 못 빼겠어 걸음걸이가 자꾸 팔자로 돼 그렇지? 역시 옷이 엣티튜드로 만든다는 말이 맞나 봐 오오오오 풍물을 오르렀어 내 마음은 서러워 나를 울고 말았네 꽃밭이랑 공간 잘 어울려 언니 근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아는 거야? 저기요 능을 보면서 맥주와 피자를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있거든 응 자 골목으로 들어가자 차 지나가게 일루와 학생 좀 안 따라오지? 너 담배 잘생겼어? 어 괜찮아 빨리 꺼내봐 너무 같다 너무 같다 너무 하니까 잘 안되네 너 뭐야? 난 나야 난 나야 난 나야 제가 수학일 잘하겠어 네 가자 네 네 일루와 모터리를 넘어 제가 짱이래 제가 무섭다 몇 번이지? 제 침반 짱이래 지긴 못하네 목소리만 크고 야 내가 다 갈 것 같은데 막 도망가더라 어? 든들한 건 든들한 건 주연이가 든들하긴 하지 주연아 주연아 이리와 오냐 이런 집도 되게 옛날 집 같고 이쁘다 이런 집 이런 마당 같은 데서 연습해 잘해놨다 저기서 같이 찍으면 좋겠는데 가방으로 그 응 난 카메라를 보지 않는다 5 4 3 2 1 다시 한 번 세상 진지해 너무 진지해 지금 자 유리 옆으로 갈게 이제 5 4 3 2 1 좋아 가자 너무 창피하다 봐봐 난 좀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 편해 내 옷 같아 야 무슨 걸그룹 같아 괜찮아 다음 앨범 컨셉은 이거다 괜찮다 괜찮지? 어 아 뜨거워 좀 더운 것 같아 빨리 찍자 어 저거 언제 누른 거야? 숫자 안 나오는데? 숫자 안 나오잖아 정상이야 아 그럼 포즈 바꿔 한 번 더 바꿔 한 번 더 바꿔 자 마지막 쭈그리고 앉아 됐어 됐어 잘 먹었어 jun이 쟌 쟌 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